아 트로트! 이찬원씨 긴장되십니까? 글쎄요 저 말고 오늘 또 트로트 가수 분이 한 분 더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될지 궁금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긴장되네요 아 이찬원씨 긴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유니버셜 트로트 아이콘입니다 어 어떡해 이찬원씨! 유니버셜 트로트 아이콘 유니버셜 트로트 아이콘은 이찬원씨에 오셨습니다 이찬원씨는 지난해 첫 번째 전기회로에서 너무 발표하면서 유프신 활동을 하셨죠 우선으로 남아올 때 가시겠니까 트위스트 롤러가 트위스트 그린크카고 이끼고고 생김기이고요 동영대에 북뱅치 코노 떠오르짖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시상식에 MC를 맡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쁜 자리에 큰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트로트가 앞으로 또 이제 세계로 발동을 해서 K-트로트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해주신 무엇보다도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찬스 이찬원 대표 이의 네 안녕하세요 이찬원 입니다 반갑습니다 어... 우선 마지막 기회를 또 놓칠 두 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MC를 보면서 상을 하나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러웠는데 이렇게 또 이관왕을 끝날 수 있게 해주신 사랑하는 찬상분들! 주시로와 사장님이랑 자 그리고 또 제가 인작에 해 있을 수 있게 늘 물신양련, 29년 동안 항상 사랑을 아끼지 않은 우리 아버지, 어머니,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과 할머니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무엇보다도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는 찬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! 사랑합니다! 네, 이 찬상분들을 존재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 찬상으로 가요! 이 찬상씨가 남편에서 홀챙증을 사주시켜주시면 정폭통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우리 팬분들의 세계 100%를 대회사고 받는 찬상씨에게도, 우편 여러분께도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찬상씨, 주시로 축하드리고요 추상수단 홀챙입니다 감사합니다! 이 찬상은 짧게 했다!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3과가... 감사합니다 어... 참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MC도 보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좋은 시간 또 우리 동료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정말 행복한 시간 그냥 그저 그냥 영광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참석의 의의를 돕는 데 이렇게 멋진 상 3개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,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수가 무대 위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가수의 노래를 들어주는 청중과 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, 우리 사랑하는 찬스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세상에 저를 사랑하는 찬스가 단 한 명이 남는 그 순간에도 역시도 20초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스 사랑합니다! 고맙습니다! 축하드립니다! 축하드립니다! 20초 스태프입니다! 되시길 바래요 축하합니다! 잘 aur眠 굿